수십 년째 불법 반입된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고대면 일대 폐기물이 조만간 처리될 전망입니다. 당진시는 그제 오성환 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을 찾았으며, 정부로부터 폐기물 1만 8천 톤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70%에 해당하는 약 14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침출수로 인근 대호호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장마철 이전의 대집행을 끝낼 방침입니다.